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설계배하러 가니 가서 조설계배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.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설계배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.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의 크신 방이 많다고 했습니다.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조설을 어디에다가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셨습니까? 우리를 위하여 조설계배하러 간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조설을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같이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.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강남 대륙을 주님께서 냉동저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예비하신 자리에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님 목사님의 특별한 은총을 도와주시옵시고 은총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얻은 좋은 것들을 이 자리에 다 모아서 다님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. 주시옵소서.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구하지 못하는 것 다 이루어지실 주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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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